와 일단 여기 티어는 마스터구요. 대한민국 마스터티어. 마스터티어 구간이고 제가 여기서 구이수 루시아 하나만 써볼께요. 와 방금 타이밍 좋았다. 신문을 저렇게 넣었네. 코코모가 W 샀을 때는 웬만하면 들교를 피해줘야 돼요. 그거 막 쓸데없이 부탁되고 아 이 새끼 곧밥이야 내가 들교해야지 이러면서 무조건 손해니까 들교하지 마세요. 뭐 W킹은 절대 들교하는거 아닌가. 웬만하면 잡을 상황이니까. 이거 지금 왜가지? 아 스탠드 왜가지? 아 CS는 나쁘지 않은데 아 팀이 망쳐버리네. 이 구인수의 단점이라면 초반에 좀 약하지만 구인수가 뜨면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코모 했을 때 코코모하면 구인수 뜰 때까지 그냥 파리잖아요. 그런 식으로 똑같이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. 아 아 라인 클리어도 좋아졌고 굳이 마나를 안 써도 라인 클리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야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엘리스 고치를 잘 피한거지 엘리스가 못한게 아니야 어 나 제가 무빙을 쳤잖아요.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진짜 괜찮다니까 아 상탱이 되는 1대하기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아 이거 계속 밀어붙일만 한데 이거 솔직히 아프리카 최초 아니? 아 이러면 아까 날 까던 사람들 없어지죠 아 감사합니다 이 W 딜도 세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 군딜도 세져가지고 군딜도 조금 올라가거든 되게 좋은 점이 수색을 좀 많이 받는다 나 상탱이 나 상탱이 씨바 앨리스테끼 나만 보네 야 근데 바이게 어쩔어 어쩔어 바이게가 바이게가 앞에 있는데 어떡해 어 바이게 저 개 까나리 어 바이게 먹어놔야겠다 바이게 불켬이야 이게 있잖아 포어템이 빨리 나온 이유가 이게 싸서 그래 구인수 동봉이 싸가지고 템이 금방금방 나오네 님들 CS는 제가 최고에요 마스터체어 마스터체어 구간쪽에서 만약에 CS를 누가 잘 먹냐 하면 챌린저도 저고 CS는 먹는 방법이 있어 중소리를 계속 빨아먹어야 돼 등초리 하이 통기 유기 죠 형 세계 프레이온 괜찮지 않아? 아 괜찮잖아. 솔직히 여기서 쓰면 인정한다면 인정하자 이제